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킴입니다. 오늘은 42번째 패턴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So as to 구문을 살펴볼거에요. 이 So as to가 여러분 목적의 투부정사죠. 부정사의, 투부정사의 부사정용법 중에서 목적으로 쓰일 때, 즉 뭐뭐하기 위하여 라고 그렇게 해석될 때 그냥 이렇게 투부정사만 써도 되지만 이렇게 앞에다가 So as를 붙여도 됩니다. So as가 붙어있으면 좀 더 친절한 거죠. 투부정사만 이렇게 쓰여있을 때는 이것이 감정의 원인인지 판단의 근거인지, 그쵸? 아니면 가정법의 대용업구인지 분별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그런데 앞에 So as가 붙어있으면 얘는 무조건 목적입니다. 뭐뭐하기 위하여 라고 해석을 해야겠죠? 같은 표현이 뭐가 있습니까? So as 말고 인오더를 써도 같죠? 인오더를 써도 같습니다. 인오더 투부정사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비슷한 표현 중에 인언어템프트 투부정사가 있어요. 이것도 뭐뭐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런걸 잘 모르시더라구요. So as2와 인오더2 같은 경우만 문법책에 기록을 해놓았고 인언어템프트 부정사 같은 경우는 잘 쓰여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것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만 더 드리면 인어 비드 투부정사가 있어요. 이것도 뭐뭐하기 위하여 입니다. 물론 인오더 투부정사나 소에이주 투부정사랑 빈도로 봤을때는 이 두가지가 좀 덜 사용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소에이주 투처럼 사용이 됩니다. 실제 영어에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한꺼번에 기억을 하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요. 얘네들을 갖다가 절로 풀어서 쓸 수가 있어요. 그쵸. 소에이주 툴을 절로 풀어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so-라던가 또는 인오더-을 써주고 그리고 투부정사를 하는 주체를 써주고 조동사 캔이라던가 또는 뭐 메이라던가 또 뭐 윌이라던가 이런걸 쓰구요. 뭐 이거에 과거용도 있겠죠. could라던가 그죠. could, might, would, should도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을 쓰고 뒤에 이렇게 동사 원형을 쓰게 되면 이게 ~~하기 위하여 라는 목적의 부사절을 이끕니다. so that 과 인오더-듯이 이 정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번째는 뭐냐면요. 같은 so as to 구문이긴 한데 so와 as to가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so가 나오고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as 투부정사가 나오는 경우는요. 이게 거의 결과 용법처럼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너무 ~~해서 결과적으로 뭐 했다? as 투부정사 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죠. 이것과 비슷한 표현으로 이게 인오프 투부정사가 비슷한 표현입니다. 인오프는 형용사나 부사를 이렇게 뒤에서 꾸며주죠. 그래서 형부 나오고 인오프가 나온 다음에 as to가 아니라 이때는 투부정사입니다. 해석할 땐 뒤에서부터 ~~하기에 충분히 형부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so 형부 as to 부정사랑 형부 인오프 투부정사는 거의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내신에 보면은 뭐 비슷한 표현을 이렇게 찾아서 써라. 또는 뭐 so 형부 as to 구문을 이렇게 인오프로 바꿔서 한번 표현해 봐라. 라는 그러한 서술형 내신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럴때만 요게 좀 필요한 거지. 아무튼 우리는 개별적으로 형부 인오프 투부정사 so 형부 as to 부정사 요 표현을 해석하는 방법을 알면 되겠죠. 자 그리고 얘네들도 절로 풀어 쓸 수 있습니다. 절로 어떻게 풀어 쓰냐면 so 다음에 형용사 또는 부사를 쓰고 그 다음에 that 주어 can 동사 원형을 쓰는 형태로 결과의 부사절이죠. 너무 ~~해서 주어는 ~~한다 라고 풀어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정도로 하시고 우리가 기본적인 문장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그가 get up, got up early죠. 일찍 일어났죠. 뭐 하기 위해서에요. 자 보이십니까? so as to죠. be in time. 제 시간에 도착하기 위해서죠. 그쵸? 뭐를 위해서? for the first train. 바로 첫 번째 열차를 타려고 제 시간에 도착하기 위해서. 그쵸? 목적의 투부정사로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해야겠죠? 붙어 있으니깐 일찍 일어났던 얘기입니다. 자 2번 보시면은 그가 got up 일어났는데 여기 보니까 뭐가 있어요? so가 이렇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저 뒤에 as to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거는 결과 용법이잖아요. 너무 그는 너무 일찍 일어나서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됐다? 제 시간에 도착했다. 뭐를 위해서? 첫 번째 열차를 통해서. 아니 그 위에서. 여러분 1번하고 2번하고 물론 문법적으로는 위에는 목적이고 밑에는 결과지만 그렇게 뭐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봤을 때? 그쵸? 제 시간에 도착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난 거랑 일찍 일어나서 제 시간에 도착한 거랑 뭐 우리가 뭐 디테일하게 이거를 좀 막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어떤 그런 논리적인 관계를 막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상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독해를 할 때 빠르게 읽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1번과 2번을 막 그렇게 너무 엄밀하게 구분해서 해석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원래 이제 한국말도 그렇고요. 목적과 결과는 서로 다소간에 상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내가 밥을 먹기 위해서 TV를 껐다랑 TV를 꺼고 끄고 밥을 먹었다랑 이게 뭔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거죠. 결과와 목적은 곧 목적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거의 비슷하다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헬라어를 좀 공부하는데 그리스어죠. 거기에서도 보면은 희나라는 희나라는 이제 그 그게 있어요. 접속사가. 근데 이것도 목적과 결과가 동시에 쓰이는 접속사입니다. 요거는 그냥 겨까지 제가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그냥 볼게요. 3번 보시면은 houses죠. 예 집들이 should be built에요. 지워져야 하죠. 자 so as to죠. 붙어있네요. 그럼 뭐에요? 워마하기 위하여 잖아요. 어드밋이 뭐에요? 어드밋. 인정하다도 있지만은 우리가 입학하는 거를 뭐라요? 어드미션이라고 그러죠? 어드미션. 그죠? 그래서 뭔가를 받아들이고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So plant of light니까 많은 빛을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집이 지워져야 한다. 자 4번 보시면은 she is 다음에 so are. 그렇죠? so 하고 as to 하고 지금 떨어져 있죠? 결과로 해석하면 그녀는 너무 젊어서 뭐처럼 보여요? look like a child죠? 아이처럼 보인대요. 그렇죠? 자 그 다음 5번 보시면은 she opened the door. 그렇죠? 그녀가 문을 열었죠? 그런데 이것도 결과네요. 너무 부드럽게 열어서 그래서 as to disturb nobody에요. 누구도 disturb, 방해하지 않은 거죠. 아주 softly하게 열어갖고 아무도 방해하지 않은 겁니다. 자 6번 보면 he listened attentively죠? 예 그래서 그가 들었어요. 뭘 들었어요? 어떻게 들었습니까? attentively. 아주 주의하면서 들은 거죠. 자 그 다음에도요. so as to인데요. 그렇죠? 원래 so as to인데 여기 가운데 뭐가 있어요 지금? not이 있죠. 이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텐데 이 투부정사의 부정을 할 때 이때 투부정사의 그 to 바로 앞에다가 이렇게 not을 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뭐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뭐 하지 않기 위해서죠? 그래서 miss a single word죠. 한 단어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가 아주 주의 깊게 들었다는 겁니다. 자 되셨고 이제 우리 7번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be good 하게 되면은 뭔가 친절해라 이런 느낌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또 뭐가 있어요? so가 있고 뒤에 as to가 되죠. 결과죠. 친절하게 해라. 그래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as to 다음에 not이 또 들어가 있네요. 여기 그죠? 부정어가 이렇게 to 바로 앞에 쓰이는 거라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친절하게 해서 내 이름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이면 8번입니다. 자 이거는 또 뭐가 돼요? so랑 as to가 떨어져 있죠? 그래서 그가 너무 멀리 가서 너무 멀리까지 간 거예요. 그렇죠? 요즘에 학생들 사이에서 선 넘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 정도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went far. 너무 멀리 간 거죠.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선을 넘어버려서 as to say that she was a liar. 그녀가 거짓말장이었다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선을 너무 넘어간 거죠. 그 사람이 남자가. 그래서 그녀를 거짓말장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9번입니다. the wind죠. 그 바람이 was rolling인데 rolling은 원래 짐승 같은 것들이 으르렁거리다예요. 으르렁거리다. 그러니까 뭐 좀 약간 의인화된 표현이겠죠? 예. 바람이 막 으르렁거렸다는 거죠. 그렇죠? 자 뭐 하기 위해서? so as to죠. 목적입니다. drone. 익사시키다죠. 이게 익사시키다. 익사시키기 위해서죠. 뭐를요? 모든 다른 소리들을 없애고 익사시키기 위해서 이 바람이 으르렁거리고 있었다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어려운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들을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서도 보시면은 so가 이렇게 보이시죠? 자 그리고 저 뒤에 보니까 이렇게 as to가 보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요 so 다음에가 좀 삽입이 지금 여기 이렇게 보이네요. 콤마 콤마가 삽입이에요. 항상. 그렇죠? 콤마 콤마나 dash dash 사이는 항상 이렇게 괄호로 묶어줘야 돼요. 자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너무 친절하게 대해서 as to make 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삽입절을 먼저 해석을 하고 갈게요. though he did not intend it at all. 자 그가 그것을 전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친절하게 하는 거를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나에게 너무 친절하게 해서 make는 오형식 동사죠. 목적어가 동사 원형하게 했다는 거죠. 나로 하여금 생각하게 했어요. 뭘 생각합니까? 대절이죠. I must also do something for him. 내가 그를 위해서 뭔가를 나 또한 해야 된다. 자 오월은요 뜻이 세 가지입니다. 항상. 콤마 다음에 오월은 뜻이 첫 번째 또는 다 아시죠? 두 번째 즉 이라는 뜻이 있어요. 즉. 세 번째가 그렇지 않으면 입니다. 그렇죠? 이런 게 머릿속에 그냥 저처럼 이렇게 조건반사적으로 세 가지를 바로바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독해를 하거나 리스닝을 하거나 또는 장문을 하거나 말하기를 할 때 이게 진짜 연산을 하면서 머릿속에서 이게 바로바로 회전을 하면서 떠올려 줘야 되고 구사되어 줘야 되는 거죠 언어라는 게. 그래서 오월 하게 되면 세 가지들 알아두세요. 여기서는 그렇지 않으면 이네요. 문맥상. 나 또한 그에게 뭔가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it would be unfair. unfair 하게 되면 부당하고 불공정한 거죠. 여기까지가 대절을 대절이 받는 절이네요. 이렇게 생각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죠. 나에게 너무 친절하게 해서. 그쵸? 자 그럼 2번 갑니다. 교육인데 누구에 대한 교육이에요? 어떤 코리안들. 그쵸? 한국 사람들. 근데 그 한국 사람들은 어떤 한국 사람입니까? 1945년 쯤이죠. About은. 그쵸? 대략 1945년 쯤 이후에 태어난 어떤 한국인들의 그러한 교육이 has been. 이게 동사가 되겠죠. On the whole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부사고가 삽입된 거죠. 전체적으로. 그쵸? 전체적으로 봤을 때 1945년 이후에 그쵸? 태어난 그 어떤 한국인의 그러한 교육이 어떻습니까? has been so different죠. 네. 너무 달랐어요. 너무 달랐고 쏘가 나왔으니까 뒤에 as to 찾아야죠. as to 여기 있네요. 그쵸? 네. 그래서 너무 달라서 different는 항상 from이랑 뒤에 연결되죠. 뭐와 달랐어요? 그쵸? The education that shapes his parent죠. 그의 부모들을 형성했던 교육과 너무 달라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make 또 O형식이죠. 네. 그를 어떤 의미에서는 이방인으로 만들었어요. 누구에 대한? 부모 세대들에 대한. 되셨습니까? 네. 1945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의 교육과 그들의 부모 세대와의 교육이 완전히 달랐다.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3번을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날이죠. On the third day니까. 세 번째 날에 바로 밑에 바로 밑에는 이게 뭡니까? 기압계죠. 기압계 네. 기압계도 되고 어떤 지표라는 말도 돼요. 사회적 지표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말입니다. 그 기압계가요. So low에요. 그쵸? 너무 떨어졌어요. 너무 떨어져서 as to 뭐 했습니까? Induce 했습니다. Induce는 목적어가 뒤에 나오고요. 그리고 목적보호로 투부정사가 와서 그래서 5형식 구조로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 형태로 쓰여요. 얘가 요구하도록 설득하다 권유하다. 그 정도가 되겠죠. 자 이 기압계가 너무 낮아져서 낮게 떨어져서 그래서 선장이죠. 캡틴이 To believe that. That 이하를 믿게끔 했다. 이 얘기죠. 자 대리아의 내용은 뭐예요? 바로 그들이 그쵸? 그들이 Should have.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뭐를요? A severe gale. 이게 심각한 강풍이죠. 심각한 강풍을 가졌다는 것을 믿게 했다는 거죠. 그쵸? 자 여기서 한번 끊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Preparation. 준비. 그쵸? 준비가 Was made. 행해졌죠. 자 뭐 하기 위해서요? To meet it. 자 it은 뭐예요? 이게 강풍이죠. 강풍을 만나기 위해서라고 하기보다도 문맥적으로 봤을 때 그 강풍에 대해서 뭔가 대비하고 대응한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미트라는 단어도요. 우리가 항상 단어를 외울 때 한 가지 뜻만 외우고 많은 것이 아니라 그 단어 뜻을 열어두어야 해요. 그 단어 뜻을 좀 이렇게 열어두어야 합니다. 문맥에 따라서 해석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미트. 만나다. 이게 완전 고정되어서 모든 문맥에서 만나다 라고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그쵸? 이 단어의 의미가 상당히 넓어요. 좀 더 제가 심하게 말하면은 우리가 사전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그쵸? 저는 뭐 이 콜린스 코빌드랑 옥스포드 사전 맥밀란 사전을 주로 보는데 그런데 이제 그 러널스 딕셔널이죠. 물론 어드밴스드 레벨이지만 근데 거기에 있는 단어들의 뜻이 거기를 벗어난 뜻들도 상당히 많이 쓰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어를 익힐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사전에 나와 있는 의미들을 뭐 1번부터 10번까지 있으면은 그냥 한번 쭉 읽어보세요. 아 그래서 그 단어의 의미가 어디까지 확장되어 줄 수 있고 구체적인 의미에서 추상적인 의미로 어떻게 발전되는지를 좀 느껴봐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러한 단어들이 문맥에 맞게 따라서 적절하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이 밑이라는 단어를 만나다 그리고 충족시키다 그리고 대응하다 이렇게 하나하나 각각 외우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지 말고 사전을 피우고서 한 단어를 쭉 읽어보고 그 의미의 확장성을 한번 느껴보시고 그 다음에 문맥에 맞춰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 번역을 하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준비가 행해졌죠. 뭐 하기 위해서 그 강풍을 대응하고 대비하고 그쵸? 그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조금 이상하죠. Should it come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썼을까요? 도치가 되어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원래는 이 부분은요. 제가 조금 진하게 좀 할게요. 이 부분은 원래 if절이었어요. if it should come 이었습니다. 항상 if절에서 if가 생략이 되면 주어와 조동사 부분이 도치가 일어나요.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는 if it should come 이에요. 자 그리고 이 should는요. 우리가 가정법에서 배우잖아요. 가정법. 우리 한국에서 가르치는 그 가정법의 공식에 따르면 가정법 미래를 나타낼 때 Should 하고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Should 하고 What to 부정사 있죠? What to. 그쵸? 이게 이제 가정법 미래라고 하면서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러한 강한 강한 의혹을 나타낼 때. 그쵸? 거의 십중팔구. 그러한 어떤 걸 나타낼 때 Should 하고 What to를 쓰거든요. 그래서 만에 하나. 만에 하나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것이 올 것을 올 것을 대비해서 정도로 이렇게 좀 풀어서 볼 수도 있겠죠. 네. 그것이 미래에 올지도 모르니까. 그렇죠? 올지도 모르니까. 그렇죠? 모든 조치가 이렇게 행해진 거죠. 그 강풍을 대비하기 위해서. 되셨습니까? 아무튼 이 Should it come은 원래 If it should come 이었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4번 가겠습니다. 자. One of the communist mistakes죠. 가장 흔한 실수들 중에 하나죠. 얘가 주어져. 그런데 그 실수들은 뭐예요? We or make죠. 우리 모두가 하는 실수죠. 자. 이게 뭡니까? Is spending. 쓰는 거예요. 뭘 씁니까? 우리 스스로를 쓰는 거죠. 어디에다가 쓰는 거예요? On things에요. 바로 어떤 things. 일들. 그쵸? 그 어떤 일들에다가 우리 자신을 쓰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 자신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자신의 어떤 힘과 마음과 어떤 돈과 에너지 뭐 여러 가지가 다 될 수 있겠죠. 우리 자신을 things에다가 쓰는 건데 그 things가 또 뭐예요? 네. 뒤에 이렇게 소유격 관계대명사 절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 things가 뭐냐면 바로 그것들의 가치가 뭐 아래예요? Is below the value of the time. 시간의 가치보다 아래에 있는 거. 어떤 시간? 그들이 요구하는 그것들이 요구하는 그것들은 뭐예요? 바로 이 things죠. 그것들이 요구하는 시간의 가치보다 그 things의 가치가 더 낮을 때. 그렇죠? 그런 것에다가 우리 자신을 spending 하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하는 실수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투자하는 시간 이것을 잘 한번 고려를 해봐야 돼요. 만약에 형의 이제 시간의 그러한 귀중함 보다 더 못한 게 보이는 일에다가 우리 자신을 투자하는 거는 어 이게 어떤 뭐 이제 물론 의미가 있다면 희생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정말 예.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계속 봅니다. Man e up book이죠. 네. 많은 어떤 그러한 이 책이요. 그렇죠? 많은 책이 May be worth leading rapidly죠. 빠르게 급속하게 읽을 가치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So as to가 나오는 거죠. 예. So as to 뭐 뭐 하기 위해서가 되는 거죠. 이게 뭐 하기 위해서예요. Get from it이죠. 원래 get 다음에 목적어 나와야 되는데 지금 from 이제 먼저 나온 거예요. 목적어가 뭡니까? The few important facts죠. 그렇죠? 그것으로부터 바로 그 책으로부터 아주 적은 그런 중요한 사실들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책을 빠르게 읽을 가치가 있어요. 근데 그 이 팩트는 어떤 팩트예요? 그 책이 담고 있는. End 다음에 Yet 나오고 Be 나왔네요. 이게 지금 어디에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렇죠? May be worth죠. 그렇죠? 이것도 May be by no means worth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계속 보시면 하지만 하지만 by no means 이거는 never와 같은 뜻이죠. 하지만 결코 뭐 할 가치는 없어요? A careful study 아주 신중한 연구를 할 가치는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책은 빨리 보고 그리고 정보를 얻은 다음에 다시 읽을 가치가 있는 책들만 케어풀한 스터디를 해야 되는 거죠. 참 이 내용이 너무 좋아요. 그렇죠? 1번, 2번, 3번, 4번 내용들을 보면은 뭐 내용적으로도 참 좋고 그렇죠? 구문적으로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을 잘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습하시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하는 즉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